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할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몇 학번이기에요 오늘 술을 많이 사야될 것 같은데요 저는 98학번이고요 엄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999학과에 63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54년생 강실이라고 합니다 저랑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좋은데? 맞아요 아이고 강실학생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잔 먼저 하고 네 반갑습니다 2,3학번이면 네 1년 정도 대학생활을 한 거고 아마 현역이니까 대학생활도 정말 처음일 것 같은데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있긴 했는데 돌아보면 다 정말 좋은 추억들일 것 같아요 네 고대생이어서 또 즐길 수 있는 게 참 많았죠 제가 고대여서 진짜 제일 좋았던 점이 선후배 사이에도 끈끈하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를 챙기려는 모습이 고대라서 더 남달랐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좀 들 정도로 이제 서로를 위하고 모이려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걸 정말 공감하는 게 저는 입학 전부터 학교를 엄청 많이 왔어요 처음에 이제 학교 통신서를 받자마자 선배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오 그게 12월 말이었는데 입학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우리 행사 있으니까 오라고 우리 이제 예비 학교라고 해서 전형 합격자 생길 때마다 불러가지고 같이 밥 사주고 주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왔어요 오오 입학 전부터 어떤 때는 자 이번 겨울에 고연전 있으니까 같이 응원하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응원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선배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학교 와서 응원도 좀 배우고 그래서 이제 경기장 가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돌아오죠 막 그랬잖아 학교 뭐 건물? 길? 이런 것도 이제 나름대로 부르는 이름이 다 있던데 모르는 게 많더라고 아마 혹시 알려줄만한 거 없어요 저희가 이제 제일 자주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정호? 아 정호는 정호 정호 그 정도는 안 정호랑 저희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마 애미관 어 애미관? 애미관 어디일 것 같아요? 어 괜히 자신 있는 척 대신 모르겠어요 애미관이 SK 미래관 아 아 아 네 미래관을 애미관이라고 다른 건 그냥 서부안은 서부안이라고 할 것 같고 줄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음 중지? 중앙광장 지하 맞아요 맞아요 그 요즘 학생들은 연애 이런 것도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텐데 맞아요 20대 초반에다 보니까 전부 이제 연애 세포가 다 물이 올라서 오 진짜 많이 사귀더라구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닙니까 아니에요 음 연애해야 되는데 술 마셔야겠다 빨리 연애해야 될 텐데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은요? 아 대학 나을 때? 네 일단 한잔 먹고 하하하 저도 뭐 20대 초반에는 연애 세포에 물이 올랐다는 때여서 맞아요 어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많이는 아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고요 학과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좋은 사람하고 사귀게 되고 시간을 from 상당했을 sean 이별이라던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오늘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수림은 연애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주로 저희가 종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뭐야 요즘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놀랬던 것 중의 하나가 요즘 학생들은 특별한 사람하고는 그런 번화한 거리를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박남역, 대학로 이런 데는 오히려 공식적인 모임, 동창들을 만나거나 단체로 모임이 있거나 그럴 때 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 간다고 이제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그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따라한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편한 사람이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번화가에 가지 않아도 상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아니면 상대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덜 시끄럽고 좀 더 조용한 그런 곳을 더 주로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번화가와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야 돼. 거기 평소에 잘 못 가니까 데이트할 때는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베니건스 아세요? 그 다음에 TGI 프라이데이 그런 거금을 써야 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일단 그리고 극장에 또 극장은 뭐 지금도 다니겠지만 하여튼 극장을 가고 그 다음에 대학로에 가면 유명한 또 카페가 있었어요.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라는 거가 있었는데 거기도 또 약간 필수 코스 이렇게 가면 복제된 커플들이 막 이렇게 여러 커플이 쫙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때 추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를 봤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수업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수업을 들어갔어야 기억이 나는 건데 수업을 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수업은 안 들어갔다. 아 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이제서야 고백하지 그렇고 국어공문학과의 장점인 거 같은데 학과 학회가 되게 활발하게 많이 운영이 돼가지고 학과 학회만 한 10개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학회들이 평일 저녁마다 다 각자 알아서 세미나를 한 거야. 자기들이 커리큘럼 짜가지고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뒤풀이하고 그래서 그 재미로 대학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낮에는 수업을 갈 시간이 없어요. 저는 세미나 준비를 하고 나중에 열심히 세미나 준비를 하고 밤에 저녁때 세미나를 가고 그리고 9시 10시에 끝나면 뒷구리를 하러 대기시장으로 이게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했던 거 일단 제일 기억나는 일상은 그런 거죠. 처음에 국어공문학과 진학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와 보니까 좀 본인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었어요. 교수나 아니면 강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럼 왜 국어교육과 안 가고 국어 문학과를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선은 국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은 심층적인 탐구를 하고 지식을 쌓은 다음에 가르치는 거는 직접적으로 애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만의 가르치는 방식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국어공문학과 요구했는데 입학을 하고 나니까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다양한 꿈을 가진 애들이 있는 거예요. 카피라이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시인이 된다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직업이 있다 보니까 꼭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강사라는 꿈을 유지해야 할까 다른 꿈은 무엇이 있을까 조금은 방원기를 걷고 걷고 없잖아요. 국어공문학과의 장점이라고 하면 남들 단점이라고 하는 건데 진로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는 거고 친구들과 같이 선후배들하고 경험하면서 나한테 맞는 진로를 이렇게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대학교 들어올 때 제 꿈은 다큐멘터리 PD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다큐멘터리 PD인데 국어공문학과에 왔느냐 이렇게 비슷하게 물어볼 텐데 저는 다큐멘터리와 PD 중에 어디에 더 강점이 찍혀있냐 그러면 저는 다큐멘터리였어요. PD가 PD보다 네. PD는 제가 이제 재주가 없고 영상 미향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하고 공중파 방송사들 조심으로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저는 이런 문제를 화면으로 풀기보다는 글로 푸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서 역시나 선배들하고 친구들의 영향이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방송국에 있는 선배들도 많았고 또 대학원에서 연구자로 사랑하는 선배들도 많으니까 이 삶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뭘 잘해야 이쪽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들을 수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화면보다는 글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 징교를 했겠죠. 저는 지금 꿈이 바뀔 수도 있는 제 생각에는 위기의 어떤 시기가 있었으니까 어떤 거에 노력을 해야 할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니까 이제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랑 아예 다른 길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게 고민이 꼭 나한테 지금 당장에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하는 것마다 아닐 수도 있겠다. 아주 맞는 말씀이고 지금부터 자기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직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술장을 기울이면서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는 그게 잠깐 멈춰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나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이보 호텔 할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네요. 술을 조금 이제 끝나고 더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잘 지내시고 뭐 혹시 이렇게 오늘 얘기 못다 한 것 중에서 진로라든가 인생상담 이런 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